다음 19번으로 갑니다. 이 19번의 문제도 역시 사실 이제 우리 공간도용 문제 좀 어렵다고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런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가 바로 사실 이 시험의 당락 이 흐름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아는 학생들 이제 풀이를 좀 이런 거 어떤 거죠?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고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이 문제가 금방 풀려요. 그런데 문제에 처음부터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x축에 접한다라는 거와 y축에 접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중심이 만약 a, b 평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a, b였다라고 한다면 요 반지름 r이 뭐가 됩니까? 예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 제곱이라고 써야 될 것을 예 여기를 이제 b라고 써서 문자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y축에 마저 접했다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이고 여기도 a이고 a도 a이고 왜냐하면 x축도 접하고 y축도 접하니까.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좋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원이 있는데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한다라고 돼 있다면 요 중심이 a, b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a, a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 a, a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것이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요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x축에 접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a, b였는데 아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다라. 혹은 여기를 r, r로 써도 되겠죠. 네. 요게 x축에 접할 때. 요런 것들은 이제 아 변수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구가 있는데 구가 있는데 이게 좀 상상이 돼야 돼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해요. 이게 x축에도 접하고 y축에 z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xy평면과 만난다. 이런 걸 좀 생각해보자. 요렇게 이제 단면이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게 xy평면이에요. z이퀄 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xy평면에서 위에서 봤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에 이제 z축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이제 봤을 때 xy평면을 잘랐다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지. 아까처럼. 네. 요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잘린 단면이 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면이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 바로 x-a의 제곱 그리고 y-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 이런 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잘랐을 때 평면을 잘랐을 때 요 원이 요 원이 되는 거예요. 접해 있다고 했으니까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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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고 여기를 뚫고 지나갔으니까 여기에 접하는 건 여기에 닿았다는 거니까 닿아 있는 면에서 이렇게 잘라면 요렇게 접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요 수직으로 만난 요 위쪽에 이 구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단면이 있었는데 요렇게 단면이 이렇게 딱 붙는 게 있었는데 요 위에 바로 구의 중심이 있겠죠. 요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구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위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트추가 만난 점 두 점도 이제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확대되고 요거 단면이고 요렇게 잘린 거죠. 단면이. 자 그러니까 요게 단면이고 반지름이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넓이가 64파이니까 예 r제곱파이잖아요. 64파이가 r제곱파이니까 예 r제곱이 64. r이 바로 8이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8이다. 이게 8이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8이에요. 이게 8. 64. 8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 위에 구의 중심이 있다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를 중심으로 a, b, c라고 놓고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예 a, 0, 0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길이 요게 y축이 접하는 거 뭐라고 돼. 0, b, 0이라고 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거 반지름 라지 뭐 r이라고 할까요. 구의 반지름. 이 r과 r로 같을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같다는 게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생님의 얘기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 요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이게 원칙은 원칙인데 그렇게 해서는 시간에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x-8의 제곱, y-8의 제곱 이렇게 해서는 찾아내죠.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의 방정식을 유출을 해보는데 어떻게 돼요? 예. 요 위에 요 위에 구의 방정식이 이제 구의 중심이 있은 거니까 요 c라고 본다면 이게 a, a, c가 되는 거예요. x-8의 제곱, y-8의 제곱 그리고 z-c의 제곱이 얼마가 되느냐. 바로 뭐가 될까요? 여기서도 이제 변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게 이제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 요기하고 요기하고 이렇게 본다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높이가 뭐가 될까요? 요 높이가. 요 구의 중심을 c라고 본다면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도 이제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바로 r 제곱이 됩니다. 근데 a가 뭐였냐면 8이었어요.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제곱을 소거하려면 r 제곱을 소거하려면 c 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나중에 해도 되고. 요렇게 해서 사실은 구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요렇게 넘어오는 게 어, 선생님.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 선생님. 그게 그 위에 바로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 말고는 사실 없어요. 이런 것도 직관이긴 한데 굳이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a, b, c의 방정식으로 두고 즉 x 마이너스 a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z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두고 이 거리, 이 거리, 예. r로 같다 해서 a하고 b가 같다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단면이 뭐가 돼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 a가 8이다라는 걸 찾아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까지를 선생님이 직관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해설지 아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돼있을 거예요. 음, 요게 정도죠. 정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준 조건은 뭐냐면 z축과 만난다고 했어요. z축과 만난다. z축과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z축과 만난다는 거, z축의 좌표는 보면 0,0,0, 이렇게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 y가 0이라는 얘기예요. 아, x가 0, y가 0을 대입해라는 얘기구나. x가 0, y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x가 0, y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4 플러스 64 플러스 z 마이너스 c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z 마이너스 c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고요. 자, 9가 z축과 만난다. 두 개에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9의 중심이 여기가 이제 a, a, c라고 찾아낸 건데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8이라고 주었어요. 그렇죠? 네, 8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8이다라는 것은 이제 x, 0, y, 0을 대입하면 이 근이 바로 이 좌표가 나온다. z가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좌표하고 이 좌표의 거리의 차가 8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봐요. z 마이너스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28인 거고요. z는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28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c 플러스 루트 r 제곱 128, c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28이겠죠. 그래서 c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그렇죠?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28인 거예요. c는 소거되고 결국 이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28이 얼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게 8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래서 2가 이제 약분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r 제곱 마이너스 128은 얼마 됩니까? 양변 제곱 해주니까 16이 되죠. 따라서 r 제곱은 128하고 16 더하니까 144가 되고 9의 반지름이 길이는 양수니까 12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실전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이 지금 이런 부분, 초반부의 설명, 이런 설명들이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거야. 그렇죠? 선생님이 그런 준비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겠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면에 대해서 이제 x축이 접한다, y축이 접한다라는 것을 이랑 때 했고 그 뒤에 이제 응용 문제로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력을 확실하게 적용을 하면 쉬워져요. 그런데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이 거리가 r이다. 이 거리가 r이다. 그래서 이 거리에 a-a, b- 빼봐요. 그럼 b-이니까 b의 제곱, c-이니까 c제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 그렇죠? 그리고 b-b니까 0, c제곱. 그러니까 결국에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오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a가서 b제곱, c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별 제곱, c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c제곱이 소거되고 a제곱, b제곱 같죠. 이게 사실은 r제곱과 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제곱, b제곱 같은 거고 r제곱은 이제 a제곱 플러스 c제곱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막 복잡해지고 시간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번 19번의 설명을 마칩니다. 자,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분명히. 직관에 의해서 풀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풀어서 30문제를 제한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은 조금 공부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